녹고 낮은 턱들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도림 등에 살고 있는 이종풍이라고 합니다 시니어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30대 때까지는 운동을 계속했었고요 3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은 유통과 제조업을 20여 년간 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춰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30여 년간 운동을 할 때에는 힘이 들고 어려움을 몰랐었는데 시장이 뛰어들어 사업을 하면서 파이어넛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높고 낮은 턱들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해서 IMF 내지는 경기가 좀 진출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적게 되고 지금은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나이가 나이만큼 건강 살펴 가면서 조금 쉬는 생활을 쉬고 하면서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내지는 나이 드신 분들 모두가 골프가 하나 스포츠 오락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소위 말한 성인의 오락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골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젊은 사람들 아닌가 나이가 저희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골프장 필드 가기보다도 내부에서 스크린, 방, 게임 이런 걸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나이 골프는 체력에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골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서 건강에 살다가 건강에 갈라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젊어서부터 나이가 좀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대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필드 나감으로 해서 좋은 공기와 좋은 잔디와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골프는 유일하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